안녕하세요 나역의 박상현 그역의 반정모입니다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들 중에서도 수험생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 마음 보답드려서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 잘 하셨나요? 여러분들은 뛰어나고 슈퍼맨이고 우월한 초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가 좋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응원을 꼭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긴다고 생각하고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도 준비하신 거 그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 꼭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도 잘 자고 그쵸 잠 푹 자고 중요하죠 밥도 잘 먹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! 파이팅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슈리미에서 그 역을 맡은 장윤석입니다 네 저는 나 역할을 맡은 정지우입니다 수능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1년의 노력을 하루로 보상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그 과정도 너무나 소중한 것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 마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뮤지컬 슈리미가 12월 1일까지 하니까요 수능이 끝난 뒤에도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대학수학공력시험 화이팅! 여러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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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시고 와! 네 안녕하십니까 슈리미에서 나 역할을 맡은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역할을 맡은 황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수험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떨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그동안 긴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와 더불어서 또 운까지 따르시기를 저희가 역시 바라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셨던 것들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다는 거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걷으시고 이 시간을 유익하게 잘 쓰신 다음에 앞으로 있을 1년 뒤, 2년 뒤, 10년 뒤, 20년 뒤에 있을 좋은 일들을 위해서 딱 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안녕! 믿으세요 자신을 넌 초인이야! 초인! 초인이오